자, 뭐였지? 처음부터? 처음은 제 기억으로는 나한테는 10불이라도 당신들한테는 10만불이다. 그리고 그게 하나였고요. 또 하나는 뭐였지? 또 하나는 당신네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. 그 100불 당당한 애들이 투자를 해서 미국을 살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살잖아. 그런데 없는 사람 것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거냐. 미국을 생각하냐. 미국을 정말 정말 당신네들이 사랑을 하면 당신네들이 먼저 앞서서 돈을 보여야 되지 않냐. 네.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 아, 뭐였더라? 까먹었어요. 나도. 얘기 안 해도 돼. 얘기 다시 보냈어야 되는데. 네. 네. 하여튼 알겠습니다. 아니야. 나도 그 얘기 해놓고는 얘기할 뒤에는 줄줄 나왔는데 줄줄 나왔는데 나는 그러니까 엉둑해서 하면 되나? 정말 그래요. 하이라 allergies 궁금합니다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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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